안녕하세요. 저는 방송제작가의 강동원, 16학번 김하늘이라고 합니다. 제가 작년에 1등을 했었으니까 1등을 했는데 그래서 그 나격으로 심사위원이 되고 또 다음 1등한테 왕관도 넘겨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쉬운, 넘겨주는 거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1등을 했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참 뿌듯하고 되게 아쉽기도 하고 뿌듯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. 제 매력은 뭐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. 그 중에서도 수지 하나 붙자면 눈? 눈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지금 딱히 뭐 아무 생각은 없는데 딱 거기 훈련소를 가서 이제 딱 천낭선탄을 들고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 군대라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아직 아무 생각은 없어요. 근육보단 그래도 그래도 오동신의 욕을 잘하는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. 이거 주인이 누나가 보는 거예요? 음... 잘한다. 교방에 키 큰, 176자리, 신유란 씨를 주목할게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